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차판 동대문구 소식지가 발행됩니다. 동대문구는 2월부터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점차판 동대문구 소식지를 발행합니다. 매월 발행되는 동대문구 소식을 점자로 번역해 40년 분량으로 월 250부가 발간되며 시각장애인 주민과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합니다. 점차판 동대문구 소식지로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유용한 정보도 누구의 도움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점차판 동대문구 소식지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구정소식, 복지서비스, 건강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가 수록됩니다. 구는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구의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점차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구정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